당신에게 진료를 잘 받아서 감사하다라는 말을 해줄 수 있으면은 그 모든 사람들이 명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재대학교 부산백병원 산부인과에서 상과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남입니다. 저는 인재대학교 이과대학을 졸업하고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산부인과 전공의를 수련하고 나서 이후에 부산백병원에서 상과 전임의를 거쳐서 현재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부산백병원과의 인연에 대해서 물으신다면은 계속 저희 청춘과 함께한 모교병원이라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인연보다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상과, 특히 고위험 임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과라고 하시면은 다 아시는 거겠지만 임신을 준비하고 또는 임신 중에 있는 분들을 다루는 영역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진료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부산백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모든 산모들을 다 담당하고 있고 진료하고는 있지만 특히 고위험 임신을 많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단어이시겠지만 고위험 임신은 임신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높으신 분들 또는 임신 중에도 합병증이 발생하셨던 모든 병을 다 통틀어서 고위험 임신이라고 합니다. 고위험 임신에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있겠지만 고위험 임신에는 유산, 조산, 우리가 임신 중독증이라고 생각하는 전자관증, 다퇴임신, 태반질환들 굉장히 많은 병들이 고위험 임신에 해당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산모들은 고위험 임신을 겪고 있는 산모들이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산부인과를 처음부터 선택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산부인과와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과대학 실습을 나왔을 때 첫 봉사실습이 부산백병원 분만실에 첫 봉사실습을 나갔었고요. 그때 산모들이 분만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명을 깊게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막연하게 선천성 기형을 가진 아기들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서 성형외과나 소형외과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하고 싶었던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의 어떤 의료적인 사회적인 환경이 소형외과, 성형외과를 하기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어서 있었던데 산부인과를 지원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생겨서 산부인과를 지원하게 됐었고요. 산부인과 안에서도 부인과, 상과 등이 다양한 영역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당시 그래도 산부인과의 상과를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아의 어떤 이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상과 영역 중에서 태아의 산전 진단이라든지 태아 치료 영역을 하게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아마 제 무의식 중에 계속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재대학교 부산백병원 고염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2016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 울산, 경남의 지역 통합치료센터로서 지정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최초로 2017년도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통합치료센터로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염산모 통합치료센터는 고염 임신부들, 고염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설, 인력, 장비를 보완을 하여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잘 치료하고 있는 그런 치료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산백병원 산부인과는 2021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치나 산부인과로 지정을 받았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여서 2023년 올해 9월에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치나 산부인과라고 또 역시 조금 낯선 이름이시긴 하겠지만 어렵진 않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분들이 사실은 산부인과 진료를 받기에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많습니다. 일단 이동하시는 것도 힘들고 진료 보시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에 장애인들을 위한 조금의 시설을 추가하고 인력을 추가하여서 그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하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목적이고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한 것이 장애치나 산부인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장애 여성들이 편안하게 산부인과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개소 이후에 그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진료를 잘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백병원 산부인과의 장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부산백병원 산부인과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모든 식구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최고입니다. 저희들은 산부인과 식구들이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가 힘들 때 도와주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하면서 따뜻하게 베풀어줍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외부에서 저희를 봤을 때 부산백병원 산부인과는 굉장히 따뜻하고 가족과 같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를 버텨나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들은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큰 오래된 어떤 큰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좋습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부산백병원의 장점은 진료의 능력입니다. 저희들은 감히 부산백병원 산부인과가 부산지역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상과뿐만 아니라 부인암, 내시경, 부인과 수술 모든 부분에서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백병원은 부산지역에서 물론 부산을 벗어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고위험 임신부들을 대부분 맡아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걱정입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늦은 임신과 늦은 결혼으로 인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건강할까? 나는 괜찮을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은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우리 아기 건강할까요?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런 답들은 제가 감히 그 모든 모든 분들의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다라는 말들은 다 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라는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산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그게 엄마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특정 환자가 기억에 남는다. 물론 제가 특정 환자들이 다 기억에 남겠지만 저는 고위험 산모들 모두 모두가 다들 기억에 남는데 지금 저희들이 있는 이곳도 MFICU 고위험 산모 태아 신생아 집중 치료실입니다. 여기에 많은 산모들이 지금 다 누워서 계십니다. 하루라도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잘 버틸 수 있도록 바라면서 버텨나가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양수가 굉장히 빨리 터져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뱃속에서 더 키우고 싶어서 몇 달, 며칠 버티시는 산모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자궁경보 무력증이라고 해서 애들이 유산되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뱃속에서 더 키우고 싶어서 침대에서 대소변을 받아내시는 분들도 있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임신중독증이라고 얘기하는 자간전증 이런 분들이 있어서 산모가 위험하고 태아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조금 더 찍히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기가 너무 작게 태어나서 어떤 미숙아 합병증으로 생사의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도 산모들은 조금 더 아기를 더 버티시고자 하는 분들. 결국은 다들 우리 본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아기가 신생아이가 태어난 나의 아기가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지켜나가기를 바라면서 버티시는 이 모든 분들이 저는 다 기억에 남는 산모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엄마들은 위대하다 이런 말씀들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엄마들의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이 다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이 현재 저희들 태아들 중에서 선천선 기형을 가지고 있거나 좀 아픈 아기들이 사실은 이제 관심이 시작이었었고 그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부분들이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는 삶과를 담당하고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 태반 관련 질환들이 저는 굉장히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태반이라는 어떤 조직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긴 하시겠지만 태반은 임신 중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그 태반이라는 조직은 태아와 산모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인 굉장히 중요한 조직인데 그 태반이 건강하지 않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와 아기가 다들 위험에 빠지는 병들 임신 중독증, 전자관증, 태아 발륙지화 이런 병, 태반, 우리의 전치태반 이런 부분도 많지만 그런 태반 관련된 부분들의 병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아기와 태아 산모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태반 관련된 질환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는 저희들도 AI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고위험 산모들을 좀 빨리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어떤 노력들이 AI와 접목하다 보면 조금 더 저희들이 진료 부분에 어떤 큰 발전이 있지 않으려나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산모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선생님 우리 아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그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도 아기 건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아기는 건강한 엄마한테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강하다는 것들은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다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고염 임신으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물어볼 데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 SNS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산모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다 보면 계속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고 걱정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아기들을 믿고 우리를 믿고 지내신다면 좋은 퇴교가 될 것이고 엄마들의 건강한 마음을 지켜나갈 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태어난 아기도 더 건강한 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남모에게 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퇴교하시고 지내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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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